준비 초등달 저기로 가시고요 다 오시고 이제 갓도보죠 이동중개 주표 맞고 가야되나 이거 맞고 갈게요 물질 지려 보셔야되요 변개주시구요 이동 미리 칠해봐요 크리 계속 하죠 쓰레기는 않을거구요 병없고 네모랑 엑스 사이쪽 그런거 같으면 잘 밝아요 지려 하나 밝겠죠 이거 폐장기밀 마지막 지려 하나 남았어요 전체부터 밝을꺼 폐속력으로 로맨으로 가고 2일째 준비 전체들 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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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컸습니다 지려 조심해요 지려 하나 더 발라 이거 밀리 밤밤나 됐다 됐다 됐어 됐어 가져가시고 밟고 갈게요 전 이거 뒤에 하나 밟아요 여기 다음주 준비하시구요 다음주 준비하시구요 황다리님하고 준비해요 전류하셨고 전체들 컷 전체들 컷 밀리 조심해요 이거 전체들 컷이에요 컷 지려 하나 더 밟을 수 있으니까 컷해요 일단 살짝만 더 딜 살짝만 50만만 더 딜 50만만 50만만 더 딜 올라갈 준비하시고 됐어 됐어 그만 그만 동굴 오시고요 동굴 오시고 생존기 눌러요 지뢰 지어주세요 밀리 터질 때 이거 좀 조심하셔야겠네 됐고요 앞에 지뢰 하나 더 터지죠 조심 보존드렸고 아크로님이 히든타임이 되시고 5조 준비하시고요 5조 그만 쓰시고 그만 좋아요 지뢰 질컷? 아 지뢰한다 전차들컷 전차들컷 완전컷 지뢰 하나 약간 안좋은 위치에 있어요 전산 잡힐거고 동굴 이거 밟아줘야겠다 안 밟아줘도 되겠다 안 밟아줘도 되 안 밟아줘도 되니까 어차피 반대쪽으로 하니까 상관없겠지 동굴 옆에 있는건 밟으면 안돼 안쪽인건 밟아줘도 되는데 이거 안터지겠죠 저요 동굴 앞에서 전차들컷 전차들컷 지뢰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컷해야 되는데 컷 지금부터 조금만 무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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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그만. 됐어요. 좋아요. 여기 불 지워지네요. 불. 지루한 불 있죠. 됐구요. 앞에 지루 터지겠죠. 마지막 8초 자리 잡고. 이 다음이 지루가 히든타임이에요. 지루가 히든타임이에요. 지루가 히든타임이에요. 지루 굉장히 힐. 밀리 여기 지루 좀 욕심 버리셔야 될까요 여기는. 불 좀 안좋은데 유도 됐거든요. 좀 빨리 꼽아야되요. 5% 남았으니까 도발해주고 도발 도발. 5% 남았으니까 지뢰만 좀 조심. 지뢰만. 지뢰만 조심. 충분해 이거는. 4% 남았구요. 불 바다 밟지 마요. 약상대만 좀 잘해주시고. 지뢰만 조심. 지뢰만 안 밟지. 지뢰만. 다음 주표 안나오겠죠 이거. 나오려나.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거 잘하네. 올라가고. 넘어가요 이제. 지뢰만. 이제. 바로 그 다음에 분감할 준비 네 수표 잘 됐구요 좋아요 분감 준비하시고 분감 네 도발했구요 아 이쪽에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저거 이따 지나가면 돼 지나가면 돼 뚫지마요 도발했고 밀리 3명이에요 파슬리 나가서 그 두개 안겹치게 조심 좋아요 이거는 그냥 건네갈게요 조심해서 오시면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앞에 거 밀리 같이 맞으죠 이거 밀리 같이 와서 맞으죠 됐구요 피오니 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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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전발 도발 해놓고 이쪽으로 올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서요 돌아서 주표 잘 맞아요 주표 이거 맞기는 어려워요 도발 벽 챙겨주시고 블레어 돌아갔죠 블레어 다시 있으면 또 올리죠 다음번 방벽이고요 좋아요 지금 빨리 올라갔네 이번엔 주표 맞고 오시는 거고요 좀만 맞고 좋아요 잘 맞으셨고 좀 살짝만 빼요 살짝만 다음번 연막도 잘 올리셔야 돼요 주표 맞고 주표 맞고요 잘 나가셨고요 여기 구석에서 마무리 구석에서 잡겠지 이거는 밀리 같이 맞아요 파스님 안맞이 상관없어 안맞이 상관없어 됐고요 잡겠지 이거는 마지막 수고하셨고 그 가스님 아휴 개진다 이거 누군가 아니라 오 뭔가 자.. 자생 존나하시는데 어후 웃농아 자생 개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.